잘해든 무대든 앉아서 박수 쳐도 그래야 나오는 사람들이 흥이 나서 열심히 하네 봐봐 노래방 가도 마찬가지지 아니요 열흘 시간 정도 지나면 친구들은 맥주 맞춰먹고 간지 혼자 노래 불러봐 얼마 볼쯤이야 그래도 잘해든 무대든 친구들이랑 박수 쳐도 흥이 생기잖아 우리 큰 가수는 아니지만 잘 못하네 열심히 하잖아 열심히는 맞아 안 맞아 근데 이쪽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은 웃고 그랬는데 이쪽에 계신 우리 엄마 앞에 있는 집구석에 우아내시오 아니 뭐 어제 사모님이 이렇게 안 준다고 싸우고 나왔나 지랄하고 어제 인사만 쓰고 계셔 아 그래도 내가 뒤에서 가난 음향 꾸면서 보니까 우리 엄마가 제일 박수도 쳐주고 막 그러네 고마워서 그래 엄마한테 특별히 서비스로 불안한 몸 만져 괜찮아 어때 지랄 성희롱 같은 소리 완전 아들인데 뭐 지랄하고 봐봐 이거 가수가 나와서 이런 소리 해줘 우리 엿장수가 되니까 나와서 이런 소리 하고 웃고 그러지 봐봐 가수가 나와야 가만히 서서 노래만 하고 하면 끝이네 우린 봐봐 이거 하루 째이 엔딩을 떠나야 저거 하나 삼편자 저거 하나 팔아쳐먹네 가수들 와서 노래 세 곡만 해도 가도 얼마여? 7백만 8백만씩 막 받아가잖아 그래도 우린 진짜 돈 벌려고 이지를 않네 기생팔자 여기 무단팔자 타고나서 이지라고 도로댕이지 그러면 저기가 나옵시다 다 어디 갔대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앉으셔 앉으셔야 이제 우리 나는 찢기다시 해 찢기다시 햇집에 가면 뭐가 먼저 나와 엄마 햇집 가봤지요 찢기다시가 먼저 쫙 나오잖아 그리고 이제 광어 우럭 오다리를 천천히 나오잖아요 찢기다시가 나와서 우리 엄마 아버지 쫙 앉혀놓으면 뒤에 광어 우럭 저거 수영치다가도 막 나오네 이제 그런데 엄마 아버지들이 빨리 우리 뒤에 있는 멋진 고연자들 보려면 막 함성과 박수를 많이 쳐줘야 돼 그래야 우리 뒤에 있는 고연자들이 막 흥이 겨워서 막 슬어 나오려고 싸우네 아이고 우리 엄마가 또 오셨네 앉으셔 잘 오셨어 집고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해요 잡생각 밖에 안되려 아들놈이 새끼가 땅 팔라고 돈이나 달라고 전화 나눌까 잡생각 밖에 안되네 이런데 와서는 실컷 즐기게 놀러 가시는게 그리고 오늘은 상남이라 여기도 안팔어 아무것도 안파네 이따가 지금 우리가 안팔면 저기 역전에 가서 내 몸팔면 되네 엄마 아버지로 그냥 편안하게 앉은데요 다시요 저기에 하나 앉으시다 저기 저기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왔으니까 청청 고백 나도 청청 고백 하나 더 하고 왜냐면 나와서는 모가지를 딱 풀어야 돼 오늘은 첫날 첫말씨를 자꾸 하니까 모가지를 쫙 풀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아버지도 입맛에 맞는거 스스로 합시다 청청 고백 잘하러 박수와 함성 ㅠㅠㅠ 쉬지 vis 그냥 그리저나 이거는 이거를 안 맞더라고 내가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 sil곡 해주려고 우리가 음악을 빨리 만드게 했거든 첫날이라 마이 또 모가지를 조종하니까 느린거로 해서 세용을 시작해 가르치다, 찬찬! 고맙다! 쇼타! 쇼타! 쇼! 쇼타! 헤어치면 그리 웃고 만나보면 시끄레 무식히 이메인 니는 나 니는 뱀지 말자 누가 하고 출발했는가 생태계의 생략사로 진밤을 출발 자 출발 박수 좋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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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보릿고개가 넘어다니는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분들 지금은 더! 자 보릿고개 한 번 갑니다 박수 감사무주세요 가자! 내가 박수 한 번지 박수 왜냐면 앞에 나오는 거 박수 받잖아 뒤에서 음향 보고 있으면 박수 받을 일이 없네 그러니까 박수 받고 싶어서 저기 박수 막 흐날면 박수 한 번이지요 준비 되시면 박수 막 가자! 쳐다라 겨우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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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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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타먹고 이래서 만날 자고 약속한 새 새벽부터 오는 눈이 외로운 날이 저렸대 반오는 더 좋지 반오는 더 좋지 희생을 봇는 사람은 기다리니 너머 눈물도 못된다 반김붕만 눈물도 못된다 기대리니 너머 눈물도 못된다 반김붕만 눈물도 못된다 자리영 아이고 자리영 내가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원메시도 잘하네 봐봐 바닷가 가면 뭐가 있어? 백구둥이 울리잖아 백구둥도 여러가지네 오징어 잡는데 수출가는데 소리도 여러가지여 봐봐 오징어 잡는데 소리가 쬐끄매 미친데 박수단치 잊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또 미국 가는 수출가는 소리나 요란해 커 싱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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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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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 이제 거의 다 가 그 한강 다리 있죠 한강 다리 거의 방금 소리가 또 틀렸어 아이고 미지겄네 아이고 그리고 우리 엄마 옛날에 뭐가 있어 통본 시간 있었잖아 12시 땡 되면 직구서 빨리 겨드라 그러는데 사이넹 울리네 지랄구 우리 아버지 만나 이곳 다 해고 일하기 시간 금방 가 12시 땡 되면 직구서 겨드라 그러는데 사이넹 울려 아이고 미지겄네 아이고 동벌 정말 별자 다 해 일하고 아이고 그러면 이제 노래는 우리 입불이 풀만 많이 했으니까 장갑을 추시다 장구 어때요 장구 쳐라 박수 그러면 장구가 신명나서 치고 그럼 엄마 아버지를 헷갈리게 놀이를 했다 장구도 쳤다 붓장구도 쳤다고 막 그래야 돼 그래야 정신이 아따가다 해갖고 이렇게 막 엿도 사먹고 우리가 맑은 정신에 추운데 엿을 먹겄어 그럼 이것저것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엿을 싹 팔아먹어야 돼 야 그리고 우리 애기들 왔네 우리 애기들 니들은 커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대통령도 되지 마 왜냐 둘 중에 하나야 진짜 고라표 진영가던가 원래 남몰래 가서 산에 올라가고 떼어들이든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대통령 되지 마고 판사나 검사돼갖고 우리 엿장사 마당에 와갖고 여단 먹고 뽐데기만 먹고 있고 그런 사람들 다 잘못 안가서 구속시켜버려 그러면 실명나게 장갑을 치고 아이고 진짜 우리 엄마 아버지 너무 반응이 오니까 땀만 줄건데 지랄하고 아이고 왜 옥상에 지랄해도 내 손수건에 손수건 지랄하고 땀만 호수만 잘 들으면 되지 그럼 냄새 지랄하고 내가 솔직히 나는 여자분장이었었어 여자분장일 때 이따 빠스네 그 연대까지 한 번도 안 빠는데 지랄하고 찌른 내가 지랄하고 아이고 그러면 실명나게 장갑을 치시다 잘한다 잘했슈? 한번 더 할까? 한번 더 해라 벅스와 함성 그러면 빈지 한번 들어온거야 빈지게 우리는 뭐해도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원하면 원하면 다 해드리네 그리고 우리가 길이지도 말든지 한번 더 합시다 어? 준비 되시죠? 그럼 다시 한번 잘하라고 박수와 함성 가자 가자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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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Let's go! 好奇な幼虫 霞が 凍ると 寂び散ぬ ドナモトリ サラミネ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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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花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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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花 미세니 미세니 야 미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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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자니 칸에다 홀루도 지자니야 도나오리 사랑을 잃어버리며 사랑을 잃어버리며 아름다운 꽃처럼 훈련을 뿌리니 웬일인지 요즘은 흐울해졌네 숨기렐던 가슴에 구르던 인사들이 미융새대 미융새대 열린 사내야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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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형님 다른데 피고 앉아계셔 형은 편하고 괜찮애 불안을 얼마나 답답하고 계셔 낀지 금이라고 가봐 우리 언니한테 직구사까지 혼나네 지랄 그 집 고객님한테 왜 불안을 그렇게 깨쳤냐고 지랄 그리고 봐봐 앉아있는거 보면 우리가 다 안해 어제 우리 언니는 우리 엿장둥이 올라오고 서방 꼬실라고 한 번 했고 나왔네 그리고 우리 엄마도 앉아있는거 보면 어떻게 내가 그러면 다 아느냐 봐봐 어제도 한 번 했으니까 흠증이 있어 아직 두 놈은 안 돼 아프잖아 두 놈이 안 돼 딱 맞고 앉아있네 근데 한 일주일 됐어 저기 일주일 된 언니들은 다리를 살짝 벌리고 있어 좀 아쉬워 생각 좀 날 때에도 일주일 지나면 다리 살짝 오므리고 있네 그랬더니 우리 엄마들 봐봐 우리 엄마들은 다리 쫙 벌리고 앉아있어 언제 왔다 갔는지 생각이 안나 아무놈이나 좋아하지라 그냥 그리고 봐봐 엿장수가 되니까 조금 봐봐 우리 단원들은 내가 저기 약속하지만 이게 나와서 우리 엄마 아비들 앞에서 욕에는 갓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 다른 갓수들은 봐봐요 우리 애기들 있든지 우리 엄마 아비들 있든지 욕버트 시작하잖아 우리 갓수들은 나온 사람마다 다 요괴된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 그래도 재미나서 잘 안 해 요즘은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욕 같은 거 하고 그래야 좀 우겁고 재밌어 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엄마 아비를 더 싫어해 왜냐면 자식하고 같이 와있지 또 손자 손녀와 같이 데리고 왔지 좀 무한할 때가 많아 그랬더니 옛날에 그런 시대는 진짜 갔어 맨날 옛날처럼 요괴고 그러고 엄마들이 다 간다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앉아계셔서 봐도 돼 그리고 또 단 하나 우리 마술에는 갓수들이 대한민국 다 들어가봐요 그런데 우리 단장님은 나와서 마술도 해고 그래 그리고 그런 거를 이겨서 시간이 짧아서 못 보고 가잖아 그런 거 보고 싶걸라 우리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잖아 거기다가 라이브 분바 공연 다 다 치면 우리 식구들이 공연 동영상에 쫙 나와 이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다 돌아다니면서 공연할게 나오네 왜냐면 우리가 그때그때 나오는데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공연하는 거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가는 공연을 하는 거 틀려 그러니까 셋 다른 공연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못 봤던 공연 보고 싶어 못 봤던 공연 유튜브에 들어가면서 다 나오네 알았지요? 우리가 무슨 공연단? 내가 누구? 그렇지 다시 한번 품바 같은 소리가 앉아있네 나는 품바가 아니여 각설이지 그럼 품바하고 각설이하고 질이 다 틀려 저기 품바는 저 텔레비에 나와서 그런 분들이 품바하고 우리는 각설이 엿장소네 그럼 그래도 열심히 잘하잖아 그러면 아미사라도 합시다 아미세 아미사나 더 하고 또 우리 엄마들 좋아요는 시끄러다 나와서 붙잠거도 한 번 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끄러다 나올 때 나는 이따 참고 올리지마 왜냐면 이따 참고 올리면 앞에서 엿가위에 깬다리를 묻히네 봐봐 지금 우리 엄마들 유튜브 봐도 엿가위 치는 각설들이 많지 않은 그치요 어차피 다 노래만 하시고 그러잖아 우리 단원들은 여러 개홀으로 다 해드리네 그러니까 조금 이따 이제 엿갈리 치고 노래 하나만 더 하고 엿갈리 치고 붙잠거도 치고 열심히 한 번 해드릴게 알았지요? 네 그러면 자 아미사만 하세요 아미세 잘하라고 박수 한 번 치세요 가자 자 아름답는 비그시 바비시백시 남자에 약한 말 개혁은 여자네 안 보면 보고싶은 보면 미혈안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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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4 에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고 잘 주셔도 되는데 흐지새끼는 벌러나 보지요 저 시내 가서 맛있는 남자랑 한 대씩 아 예 그러면 자 남자의 눈구녕 한번 갑니다 반수와 반수 한번 치세요 좋다 아하 찢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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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이 밤을 새는 바람쯤은 은혜에 내식 그렇게 죽을 쥐는 사랑의 끝에 내밀는데 술이 치는 동북한 술이 납니다 그가 죽은 사랑의 바람같은 다가가 아 아 사랑의 끝에 내밀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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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연이 밤을 새우는 고릅쥐를 떠내리니 그 길은 선물 주님 길에 깊은 삶이 대신 미치는 도둑은 주님 나를 길을 잃은 사람이 바라봐 진교도 다가 아 시원한 거라 아시는 말씀 아시는 말도 다가 아 아 아 아 e e 아 으 아 아 아냐 그리고 반을 내고 김vos cray 그러면 우리 친구 다 나와서 신년아 나한테 한번 주십시다 그러면 자 엄마가 준비됐으면 잘하라고 박수와 함성 뒤에 앉히는 우리 엄마들은 모여 박수 줘 다시 한번 잘하라고 박수와 함성 가자 1, 2, 3, 2, 1, 아버지! 도시 바이러스! 2, 3, 2, 4, 5, 1, 아버지! 2, 3, 5, nugget! 그럼 그리고 그렇게 말할까요? 실제로 2, 3, 5, 랩자고 잠깐ofonce 그릇본 곳에 널 놓고 싶은 맘에 남는 것 널 놓고 싶은 맘에 날이 모지게 맘에 날은 것보다 널 말아버렸어 나를 못 참니 이 단서로 영원히 널 말할 시간에 나무를 키워봐기 지금 널 태양은 삶 내 곁에 돌아 달려 이제 널 요리 살아갈 거야 대단 하나 제2 잘한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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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괴물에게 돌려주세요 뒤돌아서 나를 보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나를 들고 가지 마세요 눈치는 틀린 길에서 어쩔 줄 몰라 어쩔 줄 몰라 칠 마지막에 빛노을 믿고 빛만 갈부리니 이제 어디 노을 빛의 눈물이 되리라 너만 혼자 없을 여기를 뵙으셨으니 너만 혼자 없을 여기를 뵙으셨으니 가슴을 믿고 빛의 눈물이 되리라 너만 혼자 없을 여기를 뵙으셨으니 다시 마세요 나를 믿고 빛을 여기를 뵙으세요 눈물치는 그녀의 길에서 하자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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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을 흘러 그들은 혁냄라 동전 인생 하나 더 하자 동전 인생 여러분 동전 인생 아실 수 있지요? 진성희 가수님의 동전 인생 우리 다른 가수님꺼 많이 부르지말고 우리 진성희 가수님껄 많이 불러주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마음씨도 좋고 사람 진짜 좋은 가슴에 해갖고 어차피 부른거라면 우리 신성인 가슴님의 보리꾸리라든지 동전 인쇄 리메이좋본 그런걸 불려야돼 얼마나 좋아 그럼 그러면 자 동전 인쇄 하고 돌아갑니다 파송 파송 어디 지라고 했지 밤에 있었비야 왜냐면 지금 몇시요? 네 어? 몇시? 아 시간이 그렇게 였구나 벌써 그러면 우리 너 하나만 더 하고 우리 승희 품반님 우리 대한민국 최고 품반님 나오시네 봐봐 응? 나중에 전할게요 누구? 대한민국 최고 품반 1인자 다 이분 응? 콩깍지 그렇지 이야 봐봐 다 하잖아 벌써 좀 있으면 이제 노래 하나만 더 하면 콩깍지 콩깍지 나오네 응? 이분이 대한민국의 1인자네 우리가 다 저번에 거의 하면 콩깍지 되는거에요 이따 나와서 하는거 봐 이거 환자가 나네 응? 우리 언니 하나 더 하시다 우리 언니 응 우리 언니 하나 더 하고 우리 이제 바로 뒤에는 우리 최고의 품반님 콩깍지 품반님 모셔서 멋들리는 공연 회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언니 갑시다 가자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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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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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을 흘러내려 내 달을 흘러내려 흘러내려 내 달을 흘러내려 흘러내려 내 달을 흘러내려 남의 흘러내려 내 달을 흘러내려 하나 셋 셋 셋 푸푸푸 آپ 고마워 너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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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하 고마워 고마워 한정일 새 즐거움 내 영혼을 지우신 인생 바다 하늘 추운 섬 그 눈에 달려주신 이곳에서 내 맘을 외로워 지킬 새 내 영혼을 지우신 인생 이념없이 내 길을 떠나 외로워 침식인생 저 이 무대가 참 침식인생이게 갈 것도 없고 누가 침식도 없는 나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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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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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걸어보기 싫어 한정만 있세 기다려면 서로를 지으신 새 바람하는 집을 삼아 굴러 갈겠지 이곳저곳에 서치질세 벌벌 끝 지친구도 천천히 길을 떠나서 고문할 것 심심스러워 바람하는 집을 삼아 굴러 갈것이 이곳저곳에 외려 지친세 오늘 날도 침침끈을 잃어버려 이 여신을 기름다운 왜 이래요 침침끈을 잃어버려 이 여신을 기름다운 오늘 참 시약이 안돼 사람이 왔다 갔다 한 번 쫙 빠지버린다 이 동네 참 재미없는 거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좋다 좋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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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 humor 아주 반만 놀지 박수 차봐라 한글자막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있어 진짜 바보 한글자막 우린는 어떤 Zug을 좋아하세요? 다 좋아해요? 신나는 거 신나는 게 뭐가 있지 여기 올라오면 머리가 백맥맥이 안 긋더라 생각이 안나 뜨거워 더 오느라 박수가 안치면 더 긴장된다 음? 아파트? 난 아파트가 없는 거 그지다 저거! 왜요? 했는데 정해야죠? 사람도 모르면서 모르나봐 하고 내건 있잖아요 여기 오면은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려고 했었거든 지금 남자가 하나도 안오네 여기 다 짝 다 있잖아 언니 짝이잖아 이렇게 여기 짝이지 여기 짝이지 없네 아무도 저기? 내가 볼때는 좌측이 있을 것 같아요 좌측 아무도 모르면서 여경을 사랑하는 거 멀썩은 신 able to share 무조건 잃불라고 달콤한 멀리 눈물 날 꾸덕이가 첫 번에 잠시 떠나고 사랑 벗어 갇혀진 미칠 지금 날 사랑하니 사랑도 모르면서 사랑도 모르면서 내 이름은 모르면서 내 이름은 모르면서 불렀어 칙칙칙칙칙칙 이거 오빠는 모델네 커져서 모델네 커져서 모델네 바삭을 시원해 번나냐 쳐다 우리 세상이 어디 시간이야 페페라 사랑하는 꿈이 그럼 끝까지 있는 거라도 잘한다 너의 풍목 멀리 나를 또 느끼어 첫 번에 잠시 떠나고 내 선 동섭과 천지에 미칠 지금 날 사랑하니 제일 잘 잘해요 사랑도 모르면서 사랑도 모르면서 사랑도 모르면서 모르면서 내 이름은 왜 또 몰라서 사랑 아우 언니 고마워 너 여행할라고 거기 딱 서 있냐 얘네 여기 딱 앉아라 하루 나랑 사람 끌어 댕기랑 흔들어 죽었다 저한테 딱 가! 오구마 아 니도 여기는 진짜 힘들어요 여기 옆에 물가가 있잖아 여기 이렇게 있잖아 내가 꽉 무슨 물가가 이거 같아 이거 입술 턱에다가 꽉 빠져나가고 턱에다가 꽉 빠져나가고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고맙고요 제가 한 두세고 하고 또 다른 부모님 나오셔야 갈게요 알았죠? 우리 저기가 나올거지 부모님이요 알아서 두고만 두시고 체인지 해드릴게 알았죠? 여자가 했으니까 남자도 한번 해야지 그치 엄마이? 그래도 잘하는 또 부모님이나 또 우리 엄마도 뭐 쓰러지네 쓰러지 인자 배꼽 빠져 영롱은 배꼽 주술 가야 돼 인자 저걸로 물가로 됐어요? 됐으면 주세요 정신 Mike 아 아 아 아